다음 달 10일경에 일본의 참의원, 그러니까 상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일본 정치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요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의 성추문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의원도 아니고요 전직 대신 그리고 현직 국회의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좀 살펴볼까요? 그 중에는 맨 먼저는 호소다 히로유키 중의원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현직 국회의장인 셈이죠 지금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바로 직전에는 호소다 파였지 않습니까? 그 수장을 맡았던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10년 전에 자기를 담당했던 여기자들한테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만나고 싶다, 우리 집에 와라 이렇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기사 일본어를 보면요 두 사람만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도 호소당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운동이를 만졌다라든가 그런 것도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. 여기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고요 피해자 중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분이 집에서 혼자 사신다고 합니다 가족은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집으로 보내놓고 그래서 이게 가능했다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자들한테 또 전화를 해서 추가 폭로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야당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냈지만 자민당이 반대해서 이게 부결됐습니다 예상이 됐지만 야당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러네요 이분은 또 국회의원 월급이 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또 욕을 또 더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재생성 장관인데요 이 사람은 코로나19 대책을 담당한 대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얼굴이 좀 알려진 사람이죠 지금 왼쪽에 있는 남자분입니다 당연히 이분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국내외에서 이분이 유명한 정치인이니까 많이 돌아다녔겠죠 무단으로 촬영한 여성의 사진들을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다가 세계 미인도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서 1, 2, 3, 4 이렇게 번호를 매겼다고 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물론 삭제가 됐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올린 사진이 어떤 사진들이냐면요 중국 베이징의 행사장에서 찍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베이징의 행사장에서 찍은 어린 여학생 3명의 사진을 미인이라고 이렇게 올렸고요 벨기에에서는요 귀가하는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고 이런 곳은 그러니까 몰래 찍은 거 만들 거 아니에요? 몰래 찍은 사진도 물론 있고 같이 기념사진이라고 해서 찍은 다음에 이렇게 올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올리겠다고 허락을 받고서 올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라오스의 시장에서는요 자고 있는 여성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을 모자이크도 안 하고 그냥 올린 것도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네요 물론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좋군요 제가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게 사진을 찍은 것도 그렇고 그것은 또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버젓이 이렇게 올린 것도 그렇지만 이게 세계 미인도감이 도대체 뭡니까? 그리고 이런 것을 사실상 공개한 거잖아요 공개하는 의식 수준이 아주 낮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전 쪽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최근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0년도 넘었어요 이렇게 해온 적이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 감각이 마비되었어요 이걸 보는 일본인들도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일본 사회의 손문화에 대한 의식 수준을 좀 보여주는 사례 그리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관까지 지냈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이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음 존 리 후보까지 이야기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되니까 또 이걸 삭제를 했는데 거의 변태 수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공개하는 의식 수준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자신이 국회의원이자 엄연한 공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퇴원하게 할 수 있는 존 싱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문화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사례는요 며칠 전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수장이죠 당연히 기시다파 소속인 요시카와 타케루라고 하는 40세인 3선의 중의원 의원이 18세 여대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들어간 게 발각이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키가 큰 여학생을 데리고 호텔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요시카와 의원은 변명을 하기를 이 학생이 음주가 허용된 20살 이상으로 생각을 했고 객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데 왜 호텔에 들어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객실에는 안 들어갔다 그렇죠 굉장히 말을 잘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학생이 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용돈으로 4만엔 그러니까 40만 원을 받았고 이 사람한테 의원이 객실에서 그러니까 객실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객실에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카와 의원이요 이 여학생한테 나는 18살에 흥미가 있다 애인놀이를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아 자민다이 문제네요 어쨌든 앞에 교수님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나름 한 이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한 행위들이 수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우리 이 나라 같으면 아마 정치 생명이 당장 그 자리에서 끊어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호소다 위장 같은 사람은 표결에 붙여가지고 자민다이 많으니까 그렇게 문제 얻는 것으로 됐다 이게 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을 앞으로도 아무 문제없이 그냥 정치를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전치 문화가 상당히 비뚤어져 있다는 것으로 더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제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끼는 곳인지 모르지만요 한국에서는 그게 표결에 붙이기 이전에 그 사람이 사임하거나 또 난리가 나겠죠 당연합니다 이 정도면 구속이 될 사안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시카와 의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이거 범죄입니다 아니 그렇죠 그렇죠 18살 어린 여대생인데 물론 미소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범죄가 될 그러니까 매매춘이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죠 한국에서는 즉각 이거는 체포당하는 교수님 그런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사들에서 이렇게 보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이것 때문에 고전을 할 수 있다 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정말 영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더 계속 큰 문제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단사자가 상당히 자기 방어적인 자신은 전당하다 그러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더 비방 받으면 영향을 주는데요 그대로 단사자들도 입을 담아버리고 언론들도 별로 크게 보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아주 큰 영향이 있을지 언론이요 그러한 문제가 좀 있죠 언론이 아주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자민당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곳인지 기시다 보니까 그런 곳인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의원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뚜렷하게 똑바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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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